L.S. 전선이 약 250억 원을 들여 미얀마의 전력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. 이 공장은 미얀마 최대 규모의 전력 케이블 공장으로 L.S. 전선 자회사인 L.S. 전선 아시아와 가온전선이 각각 50%를 투자했습니다. 미얀마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 케이블 시장이 연평균 10%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. 명로현 L.S. 전선 대표는 현재 업체들보다 앞선 설비와 생산 능력, 본사와 협업 등을 통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5년 내 미얀마 1위 전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